매크로 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우리 스펠링이 macr 로 잖아요 macr 로 매크로 크다 빅 라지 이런 뜻이 있어요 매크로 라는 것은 그래서 자그마한 작업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큰 작업으로 만들겠다 결론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모아 가지고 자동화 시키겠다 그게 바로 매크로 개념이에요 자주 사용하는 명령 반복적인 작업 등을 매크로 로 기록을 해요 녹화하는 개념이죠 우리가 엑셀에서 작업하는 걸 다 녹화를 뜨겠다 그 얘기에요 해당 작업이 필요할 때마다 바로가기 키 바로가기 키를 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실행 단추를 클릭해서 쉽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매크로고 매크로는 비절베이직 언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따로 설치해야 된다 또 이렇게 뻥을 쳐요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요 그래서 비절베이직 모듈로 저장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서브로 시작해서 엔드 서브로 끝나요 그 다음에 서브 다음에 프로시저맹이 오는 거고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기 탭에 매크로 그룹에 가게 되면 매크로 기록이 있어요 말 그대로 저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열리고 매크로 이름을 줄 수 있어요 매크로 이름을 줘야 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그냥 매크로 1 매크로 2 이렇게 잡힙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매크로의 저장 위치를 갖다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문 줄 수도 있고 얘는 옵션이에요 안 줘도 되고 매크로 이름 매크로 이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 1 매크로 2 이렇게 기본적으로 붙어요 그 다음에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여야 되고 조심하실 거는 공백 이라든가 이런 특수 기호들은 쓰면 안 돼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를 줄 수 있는데 바로가기 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컨트롤이 지정이 되고 영문자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소문자 같은 경우는 컨트롤 플러스 소문자가 되는 거고 대문자를 지정하게 되면 시프트가 붙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시험에서 잘 물어봅니다 또 하나 바로가기 키로 엑셀에서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매크로의 실행 바로가기 키가 지금 만약에 우리가 바로가기를 줬다면 엑셀에서 쓰는 바로가기 키보다 우선하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크로에서 바로가기 키를 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바로가기 키 만약에 컨트롤 C 컨트롤 C는 뭐예요? 복사잖아요 그런데 매크로에서 바로가기 키로 컨트롤 C를 줬다 그러면 컨트롤 C 준 기능이 먼저라고요 그래서 엑셀의 바로가기 키보다 우선한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할 때 바로가기 키는 반드시 해야 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입니다 매크로 저장 위치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 그 다음에 새 통합 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물어봐요 현재 통합 문서 그 다음에 새로운 통합 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작성한 매크로를 엑셀 실행할 때마다 모든 통합 문서에서 사용하려면 그 저장 위치를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그 다음에 personal.xlsb로 저장해라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매크로 저장 위치는 엑셀 스타트 폴더에 이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 그랬을 경우에 엑셀 실행 시 자동으로 열린다라는 것도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설명이라는 것은 설명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냥 설명문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설명문을 주게 되면 비절베이직 에디터 창에서 작은 따옴표로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작은 따옴표 같은 경우는 설명문이다 주석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매크로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에 기록할 작업을 순서대로 수행을 하고 작업이 다 끝났다 그랬을 때 보기 탭에 매크로 그룹에 가서 기록 중지를 누르면 돼요 이렇게 되면 매크로 기록이 종료가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매크로 실행인데요 매크로 실행 같은 경우 바로 가기 키를 줬다 그러면 그 바로 가기 키를 눌러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체를 이용한 실행이 있어요 개발도구 탭에 컨트롤 그룹에 삽입 클릭한 다음에 양식 컨트롤에서 단추 도구를 사용을 했다 이 단추 도구를 이용해서 실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단추 도구를 그리면 바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또 하나 조심하실 건 셀이나 텍스트 등에는 매크로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맞다 틀리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매크로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실행도 가능해요 그래서 보기 탭에 매크로 그룹에 매크로 보기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실행할 매크로를 선택하고 실행을 클릭하게 되면 실행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Alt 플러스 F8 이것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실행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를 실행하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한 단계씩 코드 실행도 가능해요 시험 문제에서는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은 안 된다 이렇게 또 뻥을 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편집 단추에서는 편집의 에디터잖아요 그래서 매크로를 편집한다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매크로 이름 수정 가능해요 당연히 편집이니까 그리고 만들기 새로운 매크로를 작성할 때 그리고 삭제는 말 그대로 매크로 삭제고 당연히 선택한 매크로 그 다음에 옵션 같은 경우 OPTIO의 선택사항이잖아요 매크로 바로가기 키하고 설명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실 건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와 설명이에요 이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이름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열고 수정해야 돼요 개발도구 탭의 코드 그룹에 오게 되면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매크로 기록 매크로를 기록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 참조로 기록 매크로를 기록할 때 상대 참조로 기록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매크로 보안 설정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누르게 되면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가 실행이 돼요 그리고 매크로 이 부분 매크로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매크로 편집 같은 경우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사용해서 편집을 한다라는 거죠 개발도구 탭의 코드 그룹에 비주얼 베이직을 실행하거나 바로가기 키 알트 플러스 F11 이것도 함께 하셔야 되겠죠 알트 플러스 F11을 누르면 매크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들어와서 매크로를 수정할 수도 있어요 매크로 형식은 서브 그 다음에 엔드 서브로 끝나요 서브 다음에 매크로 이름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서브와 엔드 서브 사이에는 수행할 명령문이 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가 붙게 되면 주석문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주석문 같은 경우는 매크로 실행에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것도 좀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듈 시트 매크로는 모듈 시트에 기록이 되는데 모듈 시트의 이름은 말 그대로 모듈 1, 모듈 2 이렇게 순서대로 지정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의 모듈 시트에는 당연히 여러 개의 매크로가 기록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기록될 수 있다라는 거죠 VBA 비주얼 베이지 포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예요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VBA 구문은 한 가지 종류의 수행 그 다음에 선언, 정의 이렇게 구성이 돼요 알리에미라는 건 리마크의 약자인데요 얘는 문장의 설명문, 주석 그래서 매크로의 실행과는 상관이 없고 코드창에 녹색으로 나타내 준다 맞다 틀리다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 다음 프로그래밍 기본 개념에서 프로시저, 프로시저가 철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명령문들을 우리가 프로시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기록한 매크로도 하나의 프로시저다라는 거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브, 프로시저명, 매크로명, 엔드서브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 다음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 모듈이라는 건 하나의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그래서 표준, 폼, 클래스 이렇게 나눠집니다 변수라는 건 뭐냐면요 저장 장소예요 그래서 특정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고 상수라는 거는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 값 그걸 상수라고 불러요 기본 문법 제어문인데 이 제어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if문이 있어요 if, 만약에 뭐뭐 하면 조건이 와야 되죠 여기 조건이 오고 then, then, 참이면 얘를 수행하고 else, 아니면 얘를 수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보겠습니다 if, 조건식, then, 참이면 여기를 수행하고 else, 아니면 여기를 수행하고 and, if, 끝내라 이런 뜻이에요 볼까요? if, 셀, s, 가로그 3,3.value 셀에 있는 값이 수치가 60보다 크거나 같다 60 이상이다 then, 그러면 메시지 박스 합격이라고 보여주고 else,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 박스 불합격 이렇게 보여주고 and, if,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if, 다음은 조건이 오고 then, 참일 때 얘를 수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else, 아닐 경우에는 얘를 수행 그 다음에 and, if, 이 부분의 끝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셀렉트 문인데 셀렉트는 선택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셀렉트 어떠어떤 케이스일 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and, 셀렉트 셀렉트 문의 끝 and, 셀렉트 셀렉트 이 값이 또는 수식이 이런 경우에 케이스 값 1, 값 1인 경우에는 수행문 1을 하고 케이스 값 2, 값 2인 경우에는 수행문 2 그 다음에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케이스 else 이럴 때는 수행문 3 그 다음에 and, 셀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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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 r-a-n-k-k 얘가 케이스 1이면 메시지 박스 금메달 그 다음에 2면 은메달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뭐다? 케이스 else 동메달 그 다음에 and, 셀렉트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렉트 케이스 명령어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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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케이스 else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nd, 셀렉트 이번에는 이제 반복문인데요 반복문이라는 거는 특정한 부분 반복 처리하는 건데 언제까지? 조건은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for next 문이 반복문에서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이 돼요 for next 문 가겠습니다 for 다음의 변수가 나오고 시작 to 종료 값이 나와요 그리고 step 단계 값이 나옵니다 단계 값이 1일 때는 생략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반복 수행할 명령문 그 다음에 next 다음에 변수 이 변수와 이 변수는 같아야 돼요 물론 next 변수 이 변수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볼까요? 지금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얘인데 for next 다음에 i예요 여기도 이제 i다라는 거죠 얘하고 얘는 같아야 되고 next 다음에 i는 생략 가능하다 i는 1, 2, 10, 1부터 10까지 step 1 1, 2, 3, 4, 10까지 가는 거예요 뭐가 i라는 변수가 그래 놓고 sum은 sum 플러스 1이 아니고 i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i는 이 i에다가 1, 2, 3, 4, 10까지 계속 대입을 시키면서 sum은 sum 플러스 i에 의해서 합이 구해주는 거예요 무슨 합? 1부터 10까지 합이 구해집니다 이게 바로 for next 문이에요 for next 1, 2, step 2, step 이런 것들 신경 쓰셔야 돼요 이번에는 이제 do while인데 do 실행하라 while 못 모아는 동안에 do while 루프예요 그래서 do while 다음에 조건식이 오고 그 다음에 루프 do while하고 조건식 루프 사이에는 수행문이 온다라는 거 h에다가 1을 넣어줘요 이때 h는 변수예요 do 실행하라 while 못 모아는 동안에 h에 1이 들어가 있잖아요 1하고 10하고 비교해서 10이 더 크거나 같을 동안에 그러면 내로 와야 되잖아요 sum은 sum 플러스 마찬가지로 h예요 그래 놓고 for next 문 같은 경우는 1, 2, 그 다음에 step 1 때문에 1, 2, 3, 4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근데 do while은 안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h는 h 더하기 1이라는 증가시켜주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이 h의 1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h가 2가 되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요 2하고 10하고 비교해서 10이 더 크거나 같을 동안에 맞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 h가 10이 되겠죠 10하고 10하고 비교해서 10이 더 크거나 같을 동안에 같잖아요 내려와서 또 더해진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도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do while 그 다음에 루프 명령문 조심하시고 됐네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입출력문인데요 메시지 msg는 메시지의 약자고 박스는 박스예요 그래서 대화상자에 주어진 메시지로 출력해주는 명령 메시지 박스 출력해주는 명령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input 입력하라 박스 그래서 특정 값을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바로 input 박스예요 input이 입력이란 뜻이 있으니까 당연히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명령 메시지 메시지는 이제 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력해주는 명령 이렇게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네 섹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